느헤미야 팔장 일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업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대비아와 야민과 아쿠카 사부떼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해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해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죽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딸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진이라 하였고 또 일러스대 모든 성읍가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료나무 가지와 기타 무속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의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엠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고하니 누네 아들 여호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장 1절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와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아와 붓니아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니아와 부디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와 우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댐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난족속과 햇족속과 아무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여부수족속과 기르가스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메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예급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니 주님 또 신의 사안에 강림하시고 한우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류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해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급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리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와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해수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 온과 감난 온과 허단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죽대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의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비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 왕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가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사람들과 대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